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뭔가 이제 국내 증시가 바닥은 가까운 것 같지만 그렇다고 시원하게 반등을 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증시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중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많이 빠지면서 해외 증시 대비 가격 매력이 생긴 것은 분명입니다. 하지만 가격 매력이 생겼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하는 것은 아니죠. 반등에 대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부분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지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수가 바로 반등할지 횡보하다가 반등할지 한두 번 더 급락한 이후에 반등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싸다 그 부분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종목을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국내의 금통이도 남아 있고요. FMC 의사로 공개 또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 내용들 우리가 체크해야 될 무수히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제를 조금 친숙하게 대하시다 보면 또 주식 주변의 거시적인 변수를 파악하는 힘도 기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죠. 모든 투자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공부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튼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의 정석 강의 또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또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의 교육 영상 모두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될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시황 내용들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매일매일 장중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여오셔서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도 보시고 공부하시고 시황 정보도 챙기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1강입니다. 어떻게 이제 1강이지? 지난주까지 주식의 정석이 100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1강부터 100강까지 2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좀 달려왔는데요. 지금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에 100강이나 했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예고를 드렸냐면 이번 주부터는 주식의 정석 요약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주식의 정석을 100강까지 마친 이후에 한 단계 더 심화된 강의로 넘어갈까 아니면 요약 강의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요약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정석이라는 강의 자체는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결국은 이제 심화 과정에 이르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여전히 주식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려움 겪으시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의 정석을 요약 강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1강부터 100강까지 강의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이 강의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이전 내용들을 함축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하나씩 처음부터 차례대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한 강의 아니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틀은 주식의 정석 파이널입니다. 주식의 정석 강의를 요약하는 강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파이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오늘은 요약 강의 1강입니다. 1강, 캔들의 이해와 허리입니다. 2년 전에 주식의 정석 1강에서 다뤘던 내용이 주식의 개념과 캔들의 이해였어요. 거기서 주식의 개념은 제가 뺐고요. 일단 중요한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공부를 하면서 캔들 공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공부이자 우리가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자 우리가 매일매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 캔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 캔들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캔들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의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이 캔들입니다. 아직도 캔들에 대한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캔들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마스터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주가를 예측할 수 없을까? 우리가 캔들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주가를 예측하고자 하기 위함이죠. 상승하는 종목의 주가를 예측해서 그 종목을 사고 결국 높은 가격에 팔고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강의는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주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분석이 거의 주식 분석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시황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의 분석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의 분석은 다 뭐예요? 결국은 미래의 주가를 알기 위한 분석이다. 예측해보기 위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 여기에 이제 캔들 분석이 포함이 되는데요. 주가의 과거 움직임을 분석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과거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미래에는 어떨까라는 걸 예측해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과거는 지난 건데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하는 미래 예측은 모두 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 오늘 밤에 잠드시면 내일 아침에 깨어날까요? 깨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판단합니다. 날씨가 흐려요. 비가 올 것 같죠?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죠? 과거의 날씨가 흐릴 때 비가 온 적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예측은 모두 다 뭡니까? 과거를 통해서 옵니다. 주가 역시도 그렇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과거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과거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시도.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캔들 분석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고요. 캔들 분석을 하시면 차트 분석까지 하실 수 있죠. 그 차트 분석도 역시 기술적 분석입니다. 주식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뭘까? 이거예요. 주가와 내재 가치의 불일치를 분석. 기술적 분석이 단순히 주가가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차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 기업의 매출, 이익, 부채 비율, 유보금, 여러 가지 혹은 경영자의 마인드,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현재 주가보다 이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말만 들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 일단 좀 더 쉽긴 하겠구나.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 훨씬 더 수월하기는 해요. 또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맞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주식의정석 강의도 대부분 기술적 분석에 맞춰져 있지만 기본적 분석 내용도 중요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의 주가가 현재 어떤 수준인지 현재 주가 대비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이걸 통해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에요. 내가 분석했을 때 삼성현자의 가치는 한 주당 10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한 주당 6만 원이면 6만 원에 매수를 해서 10만 원 근처까지 보유를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에요. 이건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그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쌀 때 매수해서 그 기업이 적정 가치까지 올라올 때 파는 것.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과거에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현재 이제 워렌 버핏이나 굉장히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분석.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 공부를 처음 하신다면 바로 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뭔지 이 둘의 차이는 뭔지 이분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캔들 강의는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캔들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를 항상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오는데요. 이게 바로 캔들 차트예요. 주식을 하시게 되면 무수히 많이 보시게 될 차트. 주식을 처음에도 가장 먼저 보게 될 차트. 그것이 바로 캔들 차트입니다. 차트는 캔들 차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수한 차트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캔들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캔들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하나하나의 봉이 결국은 캔들입니다. 캔들이라는 건 뭐죠? 초입니다. 초. 양초예요. 양초. 양초를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캔들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캔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이면 차트가 됩니다. 이 차트에서 지지대도 생기고 추세선도 생기고 돌파도 생기고 이평선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생겨요. 이런 강의들 제가 지난번에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모두 다 했었죠. 꼭 지난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하나하나의 캔들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캔들을 알아야 캔들을 활용한 차트를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캔들부터 아시는 게 중요하죠. 일단 캔들의 기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홈마 문의의사가 캔들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초예요. 초인데 주식의 캔들이 초를 닮았다고 해서 캔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18세기 일본의 쌀 가격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 캔들 차트라는 게 나왔어요. 어떤 가격이요? 쌀. 쌀 가격 변화를 추적하면서 캔들이라는 게 나왔고요. 쌀 가격의 시초가와 최고가 및 최저가와 종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요? 이 홈마 문의의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하루 동안 어떤 종목 혹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움직인다면 반드시 네 가지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어떤 네 가지의 가격일까요? 일단은 하루 동안 움직였던 가격 중에 최고가, 하루 동안 움직였던 가격 중에 최저가, 그리고 그날 시작한 가격, 그리고 그날 끝난 가격, 이렇게 네 가지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 네 가지의 가격을 하나의 봉으로 만든 것, 이게 바로 캔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어간 게 차트죠.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를 닮아서 그냥 캔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캔들이 의미하는 건 뭐다? 시초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캔들에 모두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캔들 차트라는 거죠. 캔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특정 기간 동안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특정 기간인데, 일봉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일봉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도 있고, 주봉도 있고, 분봉도 있고, 틱봉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차트는 일봉.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하나의 봉으로 표시한 것. 그게 바로 일봉입니다. 차트 보실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일반적인 차트가 일봉이죠. 일봉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양봉과 은봉이 있습니다. 꼭 양봉과 은봉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도지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일강부터 기초이기 때문에 쉬운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이 빨간색 봉이 양봉이고요. 밑에 보시는 파란색 봉이 은봉입니다. 양봉은 뭘까?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입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 날 시작한 가격보다 그 날 끝난 가격이 더 높을 때. 그렇다는 것은 뭐죠? 매수하는 힘이 좀 더 강했다는 겁니다. 매수 세력이 우위를 보일 때 뭐가 만들어진다?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은봉인데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입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라는 건 뭐예요?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더 낮다는 거예요. 즉 매도 세력이 우위를 보였을 때. 그때 바로 은봉이 됩니다.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캔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캔들은 이렇게 몸통과 꼬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몸통이 이렇게 두꺼운 거고요. 꼬리는 얇은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죠? 네 가지가 표시된다고 했어요. 고가, 저가, 시가, 종가. 네 가지를 하나의 봉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는 여기입니다. 양봉일 경우에는 이 굵은 봉의 가장 낮은 부분. 여기가 바로 시가가 돼요. 그다음에 저가. 저가는 여기입니다. 최가 빠졌죠? 최저가입니다. 그날의 최저가. 꼬리의 제일 저점 부분이에요. 종가. 그날 끝난 가격입니다. 3시 반. 땡 했을 때 몇 시에 끝났나. 가격이 얼마에 끝났나. 이게 바로 종가고요. 그다음에 고가. 최가 빠졌죠? 최고가입니다. 그날 움직인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이게 바로 양봉이고요. 은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이 파란색 봉의 몸통의 가장 높은 부분. 여기가 바로 시가가 됩니다. 그리고 맨 윗꼬리 고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종가는 끝난 가격이죠. 이 파란 봉의 맨 밑에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꼬리의 맨 아랫부분이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고가랑 저가는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날 동안 그냥 꼬리가 됐든 몸통이 됐든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겠죠. 그렇죠? 가장 낮은 가격은 저가겠죠. 여기서 보면 고가, 저가,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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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니까. 고가 빠졌네요. 고가, 저가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양봉이든 은봉이든 고가와 저가를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빨간색 봉, 양봉일 때는 시가가 이 몸통의 아래, 최아랫부분인 거고요. 파란색 봉일 때는 시가가 몸통의 최윗부분인 거예요. 종가도 반대예요. 양봉일 경우에는 끝난 가격이 이 맨 위에 있고요. 은봉일 경우에는 끝난 가격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그 차이만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시작 가격, 끝난 가격, 그날의 최고 가격, 그날의 최저가격. 네 가지를 표시한 것이 바로 캔들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양봉이에요, 양봉. 그럼 여기서 최저가는 어딜까요? 최저가. 이 차트에서요. 최저가는 여기죠, 여기. 최저가. 최고가는 여기죠. 시가는 어딜까요? 시작 가격.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빨간색일 때는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십가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십가고요. 끝난 가격은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9시 땡하고 여기서 출발한 거죠. 십가입니다, 그렇죠? 움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딱 마감이 됐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지금 최저가는 4,000원, 그다음에 이 시가는 4,200원, 그다음에 종가는 4,800원. 여기는 제가 글씨는 안 써놨는데 고가는 5,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루 동안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기서 기록되는 최고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기록되는 최저가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가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바로 여기고요. 종가는 주가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선을 그었을 때 여기죠. 그래서 이 캔들을 보시면 하루 종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봉으로 모두 다 파악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캔들의 형태입니다. 캔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형태의 캔들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자,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좋아하는 형태가 바로 이 첫 번째 형태입니다. 흔히 말해서 장대양봉. 시가부터 고가까지 깨끗하게 밀어올린 장대양봉.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윗고리도 없고 밑고리도 없어요. 그렇죠? 어? 최고가에는 윗고리가 달리고 최저가에는 밑고리가 달리는데 왜 윗고리가 없고 밑고리가 없을까? 바로 최저가와 시가가 같기 때문입니다. 최저가와 시가가 같으면 밑고리가 없어요. 위에도 볼게요. 최고가와 그 다음에 종가가 같으면 밑고리가 없어요. 이 말은 뭐죠?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힘이 세면 시작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매수세가 압도를 해버릴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봉입니다. 이 당시에도 하루 만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장대양봉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강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빨갛기 때문에 시가는 여기죠. 그다음에 종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여기에 있어요. 최고가와 종가는 같습니다. 윗고리가 없으니까. 그럼 주가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장중에 여기까지 떨어졌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까지도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 종가 부근에 뭔가 어마어마한 힘이 유입이 됐구나. 장중에는 매물 소화가 됐든 악재가 됐든 모순 이유로 인해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지만 종가 부근에는 오히려 이 시가를 더 회복하고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이 캔들 역시도 굉장히 강한 캔들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장대양봉 못지않게 강한 캔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조금 힘이 약해지죠. 이건 뭐예요? 시가는 여기예요. 종가는 여기. 그럼 그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단 양봉이니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장중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익매물이 쏟아지면서 여기서 마감이 됐어요. 뭔가 큰 장대양봉을 그렸다가 여기서 가격 부담을 느꼈던 악재가 나왔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음날 주가가 살짝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종가 부근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캔들의 힘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네 번째 걸 한번 볼게요. 네 번째 걸 보면 여기가 시작가고 여기가 종가인데 시작가와 끝난 가격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도 내려갔다가 저렇게도 올라갔어요. 시작은 여기여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윗고리가 길고 밑에 거리가 길 때 도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했어요? 만약에 매수의 힘이 강했으면 이런 위에서 마감이 됐을 거고 매도의 힘이 강했으면 밑에서 마감이 됐을 건데 시작가와 끝나는 가격이 별 차이 없이 윗고리와 밑고리가 길다는 건 장중에 급락도 했다가 급등도 했다가 난리를 쳤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가 부근에서 끝났으니까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마감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예요. 점상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가와 종가, 최저가와 최고가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최고 가격인 플러스 30% 부근에서 마감된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거죠. 이제 시가와 종가, 저가와 고가가 똑같을 때 상방으로 붙어서 마감이 됐으면 여기서 파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점상한가를 만들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캔들 공부를 처음 하실 때는 이런 캔들의 형태, 각각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차트를 봤을 때 그것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정석 파이널 1강입니다. 이전에 100강까지 했던 주식의 정석 강의의 요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하실 분들은 파이널 버전으로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이전 강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이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월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제가 지난 강의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시황과 종목 관련된 이슈 내용들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캔들의 다양한 형태를 봤는데 이 뒤에도 똑같은 형태를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색깔만 바꿀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 뭘 봤어요? 양봉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이제 이 뒤에서는 은봉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똑같은 차트인데요. 색깔만 바꿨어요. 그리고 아까는 점상한가라고 해서 위에 빨간색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점하한가라고 해서 아래 선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봉이 바로 이거죠. 소위 말하는 장대 은봉입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할 때 지금 이제 시가와 고가가 똑같고요. 종가와 저가가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도의 힘이 압도했다라는 거죠. 뭔가 악재가 있던 물량이 나왔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도의 힘이 압도하면서 시작부터 종가까지 계속 매도만 해댄 겁니다. 그럼 이 이유에는 어떨까요? 일단 이 위치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군 매도가 일단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손절배성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추세적으로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무서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었다면 엄청 좋은 캔들이겠죠. 하지만 파란색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 볼게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가 여기고요.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시작가보다는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매도 힘이 좀 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가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최저가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찍고 여기까지는 회복을 시킨 거예요. 낙폭을 모두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낙폭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켰어요. 이 밑고리, 저가 매수를 하는 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해서 다음날 출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빨간색이면 물론 더 좋기는 좋아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거니까. 파란색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종가가 낮기는 하지만 장중에 여기까지 급락했다가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봤을 때 그래도 꽤 괜찮은 캔들이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이제 조금 약하다라고 봐야겠죠. 시작 가격은 여기입니다. 끝난 가격은 여기고 결국 주가는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장대 양봉을 만든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차일 실험 매물이 나왔던 어쨌든 주가가 시가를 깨고 밑에서 마감을 했어요. 뭔가 이제 장중에 호재가 있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더 많은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보통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아까 이제 이게 양봉일 경우에는 어때요? 양봉일 경우에는 이 은봉일 경우보다는 좀 더 좋습니다. 좀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은봉이기 때문에 시가보다도 종가가 더 떨어져서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거죠? 도지인데 이 도지는 양봉이든 은봉이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은봉이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떨어져서 마감된 건 맞는데 떨어진 폭이 어때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봉이든 은봉이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대신 윗고리와 밑고리가 엄청나게 달렸으니까 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장중에 매수의 매도의 공방이 엄청나게 치열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 부분만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제 도지를 이용한 매매법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이전 강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점 하한가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그날 최저 마이너스 30%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악재가 나왔을 때 보통 이런 점 하한가가 나와요. 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매수는 있었지만 매도가 매수를 압도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점 하한가가 보통 나왔을 때는 다음 날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캔들은 다른 형태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다른 캔들은 대부분 응용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캔들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모여서 뭐가 돼요? 차트가 돼요. 그럼 그때 그 차트에서 선을 그어서 추세라든지 매물대라든지 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실 수가 있죠. 캔들부터 알아야 차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인데 제가 이전에 주식의정서 강의를 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했던 게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와 캔들 분석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차트 분석 마찬가지고요. 카카오인데 보시면 거래가 어디에서 많이 동반이 됐어요? 이런 위치에서 많이 동반이 됐어요. 그런데 주가가 급락했죠. 주가가 급락할 때 거래가 많이 동반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시가로 물량을 던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있죠. 거기서 매수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매도호가의 물량을 던지면 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뭐예요? 매도호가의 물량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거래가 이렇게 확 터졌어요. 매수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매도된 거예요. 시가로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시가로 종목을 왜 매도했을까요? 뭔가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전망을 좋지 않게 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지는 않은 거죠. 그 이후에 반등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시가로 매도호가를 막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거의 없었다라고 한다면 추후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주가는 급락했지만 거래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작은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렸다는 거예요. 매수에 걸어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주가가 급락할 때는 거래가 많이 동반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가 별로 동반되지 않으면 추후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이 동반되는 게 좋아요. 좋다는 것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거래가 이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고 적다면 매수세가 적었던 거예요. 매도가가 별로 없어서 조금만 사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의 힘이 강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는 이제 캔들 하나만 보고 분석을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캔들과 거래량을 같이 분석한 거예요. 처음 이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걸 결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부분을 분석해서 내가 매매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캔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캔들의 거래량을 붙이는 법을 이해하시고 그걸 파악하시는 방법을 알아가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밑에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상승해줘야 그 상승의 탄력성이 유지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가 계속 줄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신호입니다. 자금 매도에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동반되는지를 보시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는 것은 하락 이후에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이것처럼 감소하지 않고 반대로 증가한다면 그때는 위험하죠. 주력 매물이 계속 시가로 물량을 던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추가적인 주가가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위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같이 동반돼 주는 게 좋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캔들과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캔들을 분석하거나 거래량을 분석하거나 차트를 분석하거나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까 이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식의 정석에서는 기계적으로 이때 매수하세요 이때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리죠? 원리입니다. 원리. 이 시기에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매수 타점이 여기인데 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캔들이에요. 캔들. 양봉이죠? 그럼 여기가 시가, 종가, 윗고리, 밑고리는 없으니까 최저가와 시가, 최고가와 종가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밑고리 달리면서 살짝 적가면서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은봉, 은봉, 양봉, 뜨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은 뭐라고 했어요? 시가로 밀어붙이는 힘 매도 효과를 잡아 먹으면서 올려붙이는 힘 뭔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거래까지도 동반이 됐습니다. 아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동반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동반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어요. 동반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좋다는 것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선을 읽었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이때도 손실이고 이때도 손실이고 이때도 손실이고 이때도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수익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물린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래일 동안은 최소한 없어요. 물린 사람이 없을 때 주가는 강하게 갑니다. 이렇게 이제 시가부터 종가까지 매수를 하면서 이 구간에 매물대 그러니까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매도를 했을 건데요. 이 매도까지 소화하고 밀어붙였어요. 그럼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를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심리예요. 물린 사람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때 그 위치에서 보통 매수에 대한 맥점이 잡힙니다. 반대로 매도는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그때 보통 매도 타점이 잡혀요. 이거에 대한 원리는 뭐예요? 결국은 강력한 수급, 강력한 거래량 물린 사람이 없는 장대 양보 많은 사람이 이제 손실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손실해서 여기서 수익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 그 지점에서 매수하시면 맥점 매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 차트로 한번 볼까요? 네, 아톤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검은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이제 처음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선긋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평선도 그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기운선, 우하향 추세선, 우상향 추세선, 패턴 이런 부분들을 다 그으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면 이 선긋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강의를 보시다 보면 제가 선긋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이전 강의에서 했으니까 그 강의 보시면서 선긋는 연습을 계속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매물 때인데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고 여기가 이탈이 되고 그다음에 전고점 저항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캔들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지지선, 저항선에 대해서 배우는 날은 아니니까 다음 강의에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날은 아니고 캔들만 배우는 날이니까 캔들로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이런 위치에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조금 답답했겠죠. 왜? 매수한 다음에 크게 밀린 것도 아닌데 뭔가 마이너스 한 3%, 5%에서 계속 움직여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답답해요. 그렇죠? 매수해서 크게 밀린 건 아닌데 마이너스 한 3%, 5%, 6%? 이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수익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데서 매수하거나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 아니죠. 혹은 이런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캔들이 이 위치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때요? 당황스럽죠.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훅 밀렸으니까. 그렇죠? 이거 언제 본전 오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회복되다가 이 부분을 뚫어냈어요. 이 부분을 뚫어낸 게 엄청 의미가 있어요. 왜? 여기서 물렸던 사람, 여기서 물렸던 사람, 여기서 물렸던 사람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심리상 어때요? 내가 산 종목이 마이너스가 낫다가 보압까지 오면 보통 매도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 원에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8천 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20%죠? 너무 힘듭니다. 어쨌든 추매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추매 안 한 게 아쉽긴 하겠죠. 어쨌든 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보유하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겠어요? 아니면 매도하시겠어요? 보통의 투자자는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종목에 물렸던 안 좋은,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라올 때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뭐다? 심리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물렸어요. 마이너스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수익 못 봤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수익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양봉을 통해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다 수익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올라갔냐? 아니죠. 여기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매도를 다 먹고 들어 올린 거예요. 강한 수급의 유입이죠. 증거는 거래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확 터였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였다는 건 뭐예요? 이 위치에서 매수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매도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나 이런 데서 샀다는 사람들은 매도했을 거예요. 왜? 물렸다가 본전 왔으니까 매도한 거예요. 물렸다가 본전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겠네요? 그렇죠. 매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양봉이네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그만큼 또 강력하게 매수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매도의 힘이 매수로 바뀌는 맥점에서 매수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힘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보통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한 이후에 어때요? 바로 주가가 급등을 보여줬죠. 캔들을 통한 아주 단순한 매매 타이밍 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캔들과 거래량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차트 볼게요. 다음 차트. 제가 이 선을 그어놨는데 제가 선을 그은 건 여기에 고가입니다. 여기에 고가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양봉이 있기 전에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 양봉이 있기 전까지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 차트만 봤을 때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그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길 바랬으나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졌을 때 이게 팍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했으면 약손실이죠? 마이너스는 3%, 5%, 6%, 7% 이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이때 누군가는 아씨 팔고 딴 거 갈래. 혹은 추가 매수할까? 혹은 아 나는 장기 투자하니까 상관없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 답답함이 언제 해소됩니까? 이때 해소가 됩니다. 이때 해소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여기서 물량을 다 던질 건데 그 물량을 먹고 올라갔다. 거래량이 증거다. 매도가 많았다는 증거가 거래량이에요. 매도가 많았다는 것은 매수도 많았다는 거니까 매도와 매수가 많으면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매수 타점이 됩니다.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이 잡히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어렵지 않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분석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여기, 여기, 이 위치 똑같은, 비슷한 가격인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왜? 매수가로 못 가니까. 그렇죠? 매수가로 못 가니까. 그러다가 이게 여기서 극복이 됩니다. 이 차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실이거나 아니면 약수익 이런 구간에서 큰 수익으로 돌아서는 구간. 여기서 이제 본전 매도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걸 다 먹고 매수하는 힘이 있었으니까 이 종목이 주가가, 캔들이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온 거예요. 캔들상 횡보하던 주가, 캔들의 고점이 돌파되면 그때부터는 매수 타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타점이 잡히고요. 한 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캔들의 모양이 뭘 의미하는지 캔들과 거래량을 어떻게 결합시킬지 그리고 캔들과 거래량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지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식의 정석 파이널 1강입니다. 이전 1강부터 100강까지 주식의 정석 강의를 파이널로 조금 더 요약 강의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의 강의는 기초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이전 강의, 풀 강의, 100강까지 있지만 겁내지 마세요. 한강 한강 보시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이전 강의 혹은 이 강의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한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 모두 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문자를 통해서 꼭 참여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들, 거래량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매수 타이밍 잡기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의 경우죠.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180도 밖으로 뒤집으면 매도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내가 인질하고 있다면 매도 타이밍도 바꿀 수 있습니다. 180도 뒤집으면 돼요. 이런 형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은봉이네요. 은봉 출발했다가 양봉 윗꼬리도 최고가 달렸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의미 있는 장때 은봉이 훅 하고 떨어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적 분석 캔들 모양이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인 사람도 있고 손실인 사람도 있고 혹은 수익도 손실도 아니고 본전 돈 돈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날부터는 어떻게 되죠? 종가가 여기니까 주가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여기서 매수했던 할 것 없이 이날을 기점으로 모두 다 손실입니다. 손실을 보는 순간 투자 심리는 악화됩니다. 손절매성 물량이 스탑노스로 기본적으로 그냥 나올 수도 있고요. 손절매 물량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 기술적 반등하면 내가 본전에서 때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물대라고 해요. 매물대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다루진 않을 거고 어쨌든 캔들의 의미는 최저점이 깨지는 봉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동반됐을 때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건 뭐예요? 시가로 매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된 거죠. 매도하는 물량이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매도하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손실로 전환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다. 이런 위치에서는 보통 주가가 그 이후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면 일단 매도를 해야겠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손절이 되겠죠. 손절도 주식 매매에서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더 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게 바로 손절이죠. 이것도 역시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인데 여기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보이는 차트 이 구간 어디서 매수를 했던지 상관없이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손실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폭이 크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올라갈 때 못 팔아서 아쉽긴 할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폭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런데 크던 작던 중요한 건 뭐다? 싹 손실이다. 싹 손실이기 때문에 손절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절을 못한 사람들은 아 이거 반등하면 팔아야지. 반등하면 이거 본전 나올 때 팔아야지. 본전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 지금 10%인데 마이너스 5%까지 줄여서 팔아야지. 어쨌든 반등하면 팔아야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물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올 때는 반등을 해도 주가가 매물 소화 때문에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궁극적으로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캔들과 거래량만 놓고 매매를 할 때는 이런 타이밍은 뭐다? 기술적으로 매도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위치였어요.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손실을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었는데 매도를 안 했으면 여기까지 훅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손실이 너무 커져서 가지고 있지 어쩔 수 없이 물려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점을 뒤집으면 매도 타점이 됩니다. 캔들과 거래량만 가지고도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차트입니다. OCI인데 아까랑 비슷해요. 여기 지지 받고 또 반등하는 듯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깼습니다. 아주 크게 깼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습니다. 거래가 없으면 가짜 흥봉이라고 해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시가에 매도가 많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래량도 동반되기 때문에 매도박도 못하고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이 날짜를 기점으로 여기서 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실입니다. 다 손실. 손절매성 혹은 반등할 때 매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기술적으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음 차트 볼게요. 이 위치에서 손절하지 않으면 주가가 여기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손절해도 사실 손실은 커요. 하지만 한 8만 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서 6만 5천 원까지 가면 그때는 손절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손절했을 때 마이너스 폭이 40%, 50% 그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손절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캔들 강의 주식의 정서 파이널 1강이었어요.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캔들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캔들과 결합시켜야 되는 게 뭐다?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과 거래량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뭐다? 차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차트를 봅니다. 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또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긴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을 알려면 기본적 분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으나 조금 짧은 단기적인 흐름을 알려면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해요. 특히 이 시장에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기술적 분석 이런 연습을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시는 데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에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기술적 분석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기초 강의에서는 많이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캔들 강의였고요. 또 다음 주에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기본적 강의들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강의는 1강이지만 저의 지난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 요약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지난 강의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한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오늘 말씀드린 파이널 1강 포함해서 이전 강의 주식의 정석 풀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는 제가 풍부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그거 다 보시면 실력 충분히 향상되실 수 있습니다. 아셔야 투자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주식 공부 제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